안녕하세요 아파치 tv 쥬시천재 통화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상조상이라는 기법으로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목에 대한 설명이나 장세, 하락장, 상승장 이런거랑 전혀 상관없이 오직 단순한 기법 한가지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법이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아 이게 정말 수익이 날 수 있는가 라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상조상이라는 기법은 첫날 상승한 뒤에 두번째날 조정받을 때 오후장에서 저희가 꼬리잡기를 하는 기법인데요 이 기법 하나만으로 지금 현재 그 한달 동안에 거의 200%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특히 좋은 점은 손절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조건 들고 가는게 아니라 하루나 이틀 안에 거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높고 직장인들이나 일반 주부님들도 아주 쉽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호응도가 아주 높은 기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이 상승 중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기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회원님들은 제가 투자하는 방식에서 그 상조상이라는 기법은 무손조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날 극등 수익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날 때는 되게 잘 따라 하시다가 조금 더 수익이 잘 나다 보면 회원님들이 나름대로 종목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종목을 제가 하루에 세 종목을 드리면 어느 한 종목의 비중을 몽땅 실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날 제가 방송 운영을 해보면 꼭 이 첫 번째 몰글빵을 한 종목에는 오르지 않고 B나 C 종목에서 극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회원님들이 그 수익을 보면서 내가 들어간 종목만 수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추천은 세 가지를 드립니다 비중은 종목당 10%씩 그러면 이게 공정하게 수익이 날 수 있고 이 상조상 기법이라는 거는 짧은 수익을 내더라도 한 종목이 극등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회원님들이 여태까지 공부한 거를 바탕으로 계속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저울질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만 없애주신다면 저하고 큰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